비가 와도 똥은 밖에서 싸야제 강아지 우비 중대형 강아지 우비 레인코트는 비 오는 날에도 강아지와의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제품입니다. 사용자는 입히기 편리하고 구김이 없으며 부드러운 소재 덕분에 강아지가 거부감 없이 잘 착용한다고 합니다. 방수 기능도 뛰어나며 특히 모자와 챙이 벗겨지지 않아 비를 완벽하게 막아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야광 기능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지만 디자인과 색상이 예쁘고 세련된 느낌을 주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 사이즈가 제공되어 체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이 제품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추고 있어 강아지를 위한 최적의 선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도구월드 반려동물 올인원 우비는 다양한 사이즈와 색상으로 출시되어 많은 반려견 주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수 기능이 뛰어나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산책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디자인 또한 귀여워 강아지가 입었을 때 더욱 사랑스러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모자의 길이가 적절해 얼굴이 젖지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리와 배 부분까지 완벽하게 커버해 주기 때문에 실외 배변을 하는 반려견에게 최적입니다. 다만 사이즈 선택 시 체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사용 후 만족도가 높은 제품으로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립늑대 투명 올인원 강아지 우비는 반려견에 비 오는 날 산책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에서 이 우비의 방수 기능과 투명한 디자인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올인원 형태로 배와 다리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이드 조절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착용감도 좋으며 귀여운 외관 덕분에 많은 반려견 주인들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여분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뜻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제품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